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부는 관리들은 계속해서 명령을 남발해온 겁니다. 관리들이나 법을 오랫동안 다루었던 대통령은 법적으로 해결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고법에서 행정처분에서도 여러분들 이겼고 대부분에서 다 이겼습니다. 아마도 지금 정도는 법적으로 이겼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을 전부 먹으니까 감방에 쳐넣지 않는 한 법적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이 인식의 한계라는 것이 본인이 성장 배경으로부터 크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법을 다루었으면 그냥 법적으로 이겼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법적으로 끝났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 돌았었으니까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인 겁니다. 전공기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을 할 것이고 의대 교수들이 뭐죠 반발할 것이고 그걸 어떻게 그럼 총칼 가지고 수술해 이렇게 할 겁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관료들은 법규 그다음 법조문 행정명령에 익숙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향해 가지고 여러분들 행정명령을 남발하게 되면 먹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법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인 겁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보통 시민들은 대법원 판결이 이제 최종입니까? 대법원에서 의과대학 교수나 의대생과 전공이 18명이 제기한 정원 취소 소송을 기각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통 시민들은 법적으로 다 끝났으니까.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의정 충돌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진정 안 될 거로 보는 겁니다. 54대 43으로 진정 안 될 거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겁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표면에 드러난 법적인 해결로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마음이 그냥 돌아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지금 동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한번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을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을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한번 의견을 보니까 여기 이야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전공의들과 들은 외과 분야에 비전이 없다고 안 한다고 합니다. 복귀 안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국민들이 힘들게 될 겁니다. 현장을 비교적 잘 아는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분이 85명입니다. 반대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의료인력 공급망을 와해시킨 겁니다. 아직도 그 이런 파급효과나 파괴력을 심각하게는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문제가 된다 정도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공급망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보위도 공급이 안 됩니다. 군의관도 공멸이 안 될 겁니다.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의료 생태계가 톱니바퀴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착하게 아시는 분들이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게 현장 이야기인 겁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악마해놓고 이제 와서 돌아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의대의 정원을 포기하시고 빨리 여러분들 협상을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를 허무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계를 위해서 여러분들 언포를 이렇게 할 때 푸른 그런 병풍처럼 서 있는 나이가 드신 분들 한덕수 총리 교육부총리 그 다음에 이런 조교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런 분들이 쭉 둘러가 보게 되면 제가 저분들은 참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동감하는 능력 이게 참 부족하신 분들이구나. 그 젊은 전공의들이 박봉에 시달려 가지고 그 많은 시간을 장시간을 일을 했는데 그 사람도 지금 상황에 대한 소위 보통 사람이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나 고통에 대해서 처근심을 가지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어떤 종류의 인연도 없지만 현재 전공의들이 차한 상황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처근지심을 느끼는 겁니다. 처근지심을 어떻든 빨리 해결해 가지고 저 양반들이 하고 싶은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집에 여러분들 의과대생이 없지만 예과를 다니는 학생들이나 본과를 다니는 학생들은 굉장히 지금 딱한 상황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장차관이나 대통령께서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은 다 같은 국민인데 국민은 의사를 하시든 간호사를 하시든 전공이든 간에 다 같은 국민인데 그 국민들은 타도의 대상이지 처근지심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게 여지없이 드러난 겁니다. 하기야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사가 처근지심이 강하게 되면 수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게 몸에 많이 배여 있을 겁니다. 검사가 상대방의 처지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죄를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죄를 만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세상에는 건너뛰는 법이 없구나. 상대방을 지나치게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수사가 이루질 수가 없으니까 공감 능력이 아주 뭡니까 바닥 수준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번에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 긴 인생살이 에서 정말 건너뛰는 법이 없는 겁니다. 살아온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바닥을 다 드러내버린 겁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아마 지시 명령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익숙할 것이고 의료계를 대상으로 수프갑으로 몇십 년을 살아왔으니까 전혀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을 치르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어찌할까 대통령과 해당 관료들은 이를 저질렀으니 수습하고 보상하고 병원적자 재정 개인 등으로 다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환자인 내가 생각해도 젊은 의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원점으로 돌렸으라도 돌아서 설 수 있을까요 80명이 여러분들 찬성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윤 정부의 여러분들 의료정책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예외가 되겠지만 그 의료정책의 이런 무리한 그런 강행을 보면서 실망하신 분들은 의료 분야에 있지 않는 분들이라도 어마어마하게 대통령 이하 윤 정부의 관료들에게 실망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구나 주당 100시간 연봉 3천만 원을 받아가며 열심히 일만 하던 전공의와 공부만 하던 의대생을 범죄자 직업에서 온갖 모욕을 줬던 것은 당신들은 기억을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95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의사분들을 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몇 년만 지나가면 의사들 말이 맞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사들의 주장대로 가는 것이 제일 돈이 적게 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35명이 찬성하고 딱 한 명이 반대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그분들이 통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의 업무 추진 방식이나 대한민국 관리들의 이런 경쟁력에 대해서 통탄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된 것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실상을 알리는 글을 남기는 겁니다. 아무도 눈길을 두지 않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그 어떤 농객보다도 정직하고 올바른 여러분들 해법이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의 전부는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겁해졌고 그냥 비양심적인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식자층이 전혀 나서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장문에 글을 쓰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내년도에 예가 3천 명 플러스 5천 명 또 전체가 휴학에 들어갑니다. 의과대학 교육질 저하 때문에 공부를 못 받겠다고 합니다. 29명이 찬성입니다. 그래서 윤 정부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의과대학의 동맹휴학을. 의대생들을 측은하게 생각해서 지금 여러분들 발빠락이 움직인 게 아닙니다. 동맹휴학이 되게 되면 본인들이 두고 두고 여러분들 먼저 질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 최근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전 여러분들 방법을 다 동원하고 총장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설득하고 당근도 주고 채권도 주면서 뭐죠. 절대 동맹휴학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장이 의과대학생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설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 아주 준엄한 경고가 있는데 이 경고가 실현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의료인력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 여파는 정권을 내려앉힐 겁니다. 총장들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의과대학생들의 목을 끌어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검사는 피의자를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들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의과생들은 피의자가 아닌 겁니다. 전공의들은 피의자가 아니에요. 의대생들은 피의자가 아닌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피의자가 아닌 겁니다. 방에 불러놓고 여러분들 조지는 대상인 피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어마어마하게 실수를 한 겁니다. 젊은 분들을 전혀 이해를 못한 겁니다. 평생을 살아온 방식대로 그대로 멈춰 집행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얼마나 겁나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마도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들이 문제를 다 해결할 겁니다. 의료인력 공급이 여러분들 중단된 겁니다. 그 여파는 정권을 끌어내릴 겁니다. 이거를 지금 와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총장들 불려가지고 회배를 구성해가지고 이것저것 줄 테니까 제발 집단 휴학을 못하게 하고 학생들이 복귀하도록 도와달라. 총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예감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양보를 좀 하더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더 큰 화근을 자초하지 말고 그런데 그렇게 현명할 수 있을지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젊은 전공의들이 뭘 요구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정원계획을 전면 백제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의사의과대학 정원 감원을 같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체육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불과학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주 80시간에 달한 열악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를 건박하는 부당한 행정맹령들을 전면 처리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 59조 업무 개시 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 ILO의 강제노동금지조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무리한 요구가 있습니까? 비합리적인 요구가 있습니까? 비이성적인 요구가 있습니까? 이게 강압적인 요구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젊은 의사들 대부분의 의사들이 갖고 있는 세계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조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기칠 능력도 없고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속임수를 쓰거나 선전선동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한자 보고 한자가 여러분들 치유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람들이 대다수의 의사들인 겁니다. 각급 댓글에 의사들의 이름들 몇 분들이 저지른 이런 비행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의사가 수만 수십만이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죠. 대체로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하나도 무리한 게 없는 겁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께서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파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어려움에 처할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지지도는 바닥이고 많은 보수진영 사람들조차도 다 실망한 상태인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 문제를 끌어 가시게 되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도 무리한 요구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를 젊은 전공의들이 뭘 요구하냐 이겁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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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